이번 코너는 저희 MC들이 즐겨 사용하는 뷰티템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미녀들의 뷰티수다, 미뷰다 시간입니다. 뷰티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뷰다 첫 뷰티템은 어떤 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뷰티템을 공개할 텐데요. 자, 바로 이하입니다. 아,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거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요즘 굉장히 핫한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다이어트는 저희의 평생 숙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나고 나서부터는 다이어트가 숙제라기보다는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 거죠. 이게 포장이 너무 예쁜데. 다이어트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르시니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르시니아? 가르시니아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가르시니아와 또 차전자피 들어보셨어요?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1일 권장 섭취량의 100%, 무려 100%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여자분들 변비로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거 기가 솔깃솔끃한데요, 차전자피라니까. 그렇죠.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무를 만나면 40배 팽창을 하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자극을 해서 밀어내는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고 해요. 사실 우리 배변 행동만 활발하게 돼도 다이어트의 반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강추합니다. 이게 한 포씩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먹는 것도 그냥 한 포 이렇게 털어먹으면 되는 건가? 이거를 뜯어서 털어놓고 잠시 머금고 있다가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편해요. 저 한번 먹어볼게요. 생뚜부림이네요. 생뚜부림이네요. 자기 마음이죠. 근데 목넘김이 이게 그냥 수르륵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뿔잖아요. 얘가 이제 딱 들어가면서 이게 40배가 부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배들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후르륵. 여러모로 다이어트에 좋음이 되겠네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촬영하느라 아직 먹지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먹고 나면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포만감을 주죠. 그러면 이제 사실 밥을 이렇게 원래 먹는 양보다는 적게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되게 작아요. 알이 너무 작고 이거는 그냥 또 공복에 먹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지금 공복인데 공복에 먹어도 돼요? 드셔야겠네요. 공복에 먹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럼 저도 가벼워지기 위해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안 먹어 너무 오래 먹으면 입에서 다 뿌릴 수도 있어요. 그냥 넣을. 이게 퍼지기 전에 먹었어요. 딱히 이제 거북한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 물을 많이 먹게 됐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이런 걸 먹으면서 좀 더 물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일석이조죠. 근데 이게 웰컷이랑 라인핏이랑 이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각각 기능도 달라요. 그러니까 주 원료는 같지만 부 원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 원료는 이제 낮에 먹는 거는 과라나 추출물, 그 다음에 이제 흰 강낭콩 추출물 이런 것들로 해서 낮 시간에 좀 도움을 주는 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인핏 같은 경우는 저녁에 먹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피시콜라겐,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저녁 수면 중에 도움이 되는 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역시 언니도 이 오랫동안 이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다 있었네요. 변비 좋다고 하니 제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추천해 줘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를 피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하면서도 변비를 막을 수 있다면 다이어트가 진짜 너무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뷰다는 저의 이템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수다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분의 이템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갈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미녀들의 뷰티 수다 다음 미뷰다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